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체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진이나 뭐 디지털적으로 어떤 것들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조명들이 우리가 모르는 몇가지 이슈들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비교하는데 힘든 경우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를 들자면 프린트한 결과물과 모니터의 색깔을 비교하고 싶다 라고 해서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는 주변보다 밝게 세팅이 되어 있는게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런데 프린트물은 주변보다 어두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린트물은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보다 밝게 되어 있는 모니터와 주변보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원고를 두 개를 나라 해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밝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밝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아 이게 색깔이 좀 어둡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프린트물이 모니터보다 어둡게 나와 있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모니터 밝기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얘한테 조명을 주거나 여러가지 형태 따로 얘만 별도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결과물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작업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탑 조명이나 혹은 뭐 스탠드 조명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조명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각각을 다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색깔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조명 만큼은 정확한 조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주의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밝기입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요게 이 조명들에 필요한 요건 중에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색온도가 정확하느냐 색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 이 모든 것들을 색온도를 통해서 컨트롤 합니다 조명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이 색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 볼 거구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cri 값 이라고 하는 얼마만큼 태양광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빛인가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명은 기본적으로 밝기 조정이 안되면 아까와 같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니터와 프린트물의 밝기를 비교해야 될 때 이 두 개의 밝기가 비슷하도록 세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명의 밝기 조정 기능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밝기 조절 기능은 예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백열등이나 혹은 할로겐 등을 이용해서 조명을 만들었는데요 이 조명들은 전압을 바꿔주면 밝기가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밝기 조정을 할 수 있는 디머 장치가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명 등은 형광등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과 LE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밝기를 낮추기 위해서 전압을 낮춰 버리면 형광등인 경우에는 깜빡이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준점 이상의 높은 볼테이지를 만들어서 안에서 스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전압이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밝기가 어두워 지는 게 아니라 깜빡거리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형광등 타입의 밝기를 조절하는 디머 스위치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LED도 동일해요 LED도 기본적으로 밝기 조정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켰다 껐다 정도만 조절이 가능한 형태인 조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밝기 조정이 되는 스탠드는 조금 가격이 비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고 가격대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밝기 조정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밝기 조절이 돼야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 가능한가 라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색온도 에요 색온도 에 대한 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외로 아주 단순한 물리학적인 지식입니다 색온도 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켈빈 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 켈빈도는 우리가 주로 쓰는 셀시우스 다시 말해서 도시 라고 얘기하는 요 온도와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뭐 천 켈빈도 다 그만 천도 야 라고 얘기도 하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는 요 어 1 켈빈도는 마이너스 273.5 1 3 인가 뭐 이런 도시의 0 도죠 0 0 켈빈도 이게 무슨 얘기냐 우주상의 가장 낮은 온도를 측정해 봤어요 어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과학자들이 체크해 보니까 마이너스 273 도 이하로는 우주상에서 온도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그리고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셀시우스가 만든 이 도시라고 하는 요 온도 방법은 요 생각보다 사람이 쓰는데 상당히 편리 왜냐하면 0 도가 물이 어는 점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표로 해서 아 이건 물이 오는 온도야 얼지 않는 온도야 이런걸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273 도는 지구상에서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도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우주 단위에서는 아주 흔하게 관측되는 온도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73 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한 단위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케이빈 입니다 그런데 색온도 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케이빈도 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색온도는 어떤 흑채 보통 물리학에서는 흑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케이빈도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색온도로 보통 풀이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가열하기 시작해요 천 케이빈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방사해 내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빛 요 빛을 천 케이빈도에 해당하는 색온도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흑채나 이렇게 검은 검정색 물체가 있는데 얘를 가열하기 시작하면 어느 온도가 넘기 시작하면 뻘겋게 빛이 발할 거에요 물론 그 전에는 열이 나오겠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다음에 빨간색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방출되는 파장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요 그래서 대략 한 6 700 도 정도가 되면 빨간색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점점 점점 올라오면 흰색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정확히 흰색이 되는 것은 대략 6,500 케이빈도 정도의 표면 온도가 되게 되면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거 흰색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6,500 케이빈도가 왜 6,500 케이빈도가 되냐면요 인간이 진화되어 온 것은 지구상에서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이런 빛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스가 태양광 이에요 그런데 태양의 표면 온도 이 표면 온도가 대략 6,000 케이빈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방사하는 에너지가 빛이 6,500 케이빈도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6,500 케이빈도를 갖는 빛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퓨어 할 정도로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6,500 케이빈도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 6,500 케이빈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 쪽에서는 5,000 케이빈도를 쓴다 혹은 사진 쪽에서는 5,300 케이빈도를 쓴다 근데 왜 6,500 케이비를 갑자기 쓰라고 그러냐 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인쇄할 때 인쇄 기준 컬러로 만든 것이 5,000 케이빈도 에요 그래서 D50 이라는 표준 값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준 값을 사용했던 이유는 원칙적으로 인간이 D65 다시 말해서 6,500 케이빈도의 조명을 생산하니까 인공 조명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순수한 빛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도 우리가 그걸 구현해 내거나 만들어 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절충안으로 선택했던 게 5,000 케이빈도 정도입니다 5,000 케이빈도 정도면 백열등 전구에 온도를 조금 높이 올리고 그 유리굴을 파란색으로 염려를 칠하게 되면 5,000 케이빈도 5,300 케이빈도 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코닥도 필름을 생산했고요 정확히 딱 색깔을 컨트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5,300, 5,100 이 정도 색깔에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진용 전구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D50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쇄 쪽에서는 인쇄를 사용하는 종이의 자체가 형광 표백제를 예전에는 쓰질 않았어요 잘 그래서 종이 자체가 약간 미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포인트가 6,500 케이빈도 보다는 훨씬 더 따뜻한 옐로우기가 껴있는 그런 미색톤을 가져서 5,000 케이빈도가 핸들링하기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표준은 D50, 5,000 케이빈도를 기준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색형 모니터라든지 혹은 LED에서 청색 LED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6,500 케이빈도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메라들 지금 생산되는 수많은 디지털 카메라들이 다이렉트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색온도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500 케이빈도를 표준으로 써도 불편하지 않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최근에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장치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6,500 케이빈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옵셋 인쇄나 인쇄 쪽에서는 D50, 5,000 케이빈도가 표준값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기준점에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두 개가 틀어지면 색깔을 맞추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조명은 D50이고 촬영이라든지 모니터는 D60 D60으로 세팅해놨다 두 개의 색깔이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D50을 써야 된다 그러면 모니터도 D50으로 줄이고 카메라도 D50으로 맞춰서 색깔을 잡는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는 한 색깔을 유사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색온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조명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D50, D60 지원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사진용 스탠다드가 D60로 전환돼서 대부분 나오는 전문가용 라이팅 부스나 이런 것들은 이미 D65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CRI 값이라고 불리우는 애예요 CRI 값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인공광이 얼마나 태양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0에서부터 100가지로 표기가 되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태양광과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CRI 값을 표기할 때 단위로는 CA나 RA나 RF를 주로 기준으로 써요 RA는 예전에 쓰던 방식이고요 최근에 이제 RF 방식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돼서 좀 더 다양한 색깔에 대한 검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게 뭘 의미하느냐 태양광은 실질적으로 온도가 6,500 켈빈도 에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6,500 켈빈도 까지 끌어올린 물체에서 나오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풀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프리즘으로 햇빛을 분할해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중간에 끊긴 선 없이 연속적으로 색깔이 계속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적색이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요 파랑색이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녹색이 요런 식으로 그려서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빛이 요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가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인공광은 요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인공광 들은 이렇게 색깔을 재현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온도를 6,500 켈빈도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6,500 켈빈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요 가까이 있다면 엄청나게 뜨거워서 우리가 뭐 얼굴도 들 수 없고 뭐 난리도 아닐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빛을 생산하는데 가장 많이 쓴 것은 이제 그 형광등이죠 초기에 만들어진 형광등은 색깔이 정말로 좁아서 색이 정말로 탁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형광등들은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3파장이니 5파장이니 이런 형광등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파장의 개수를 늘려서 보다 더 색에 더 가깝게 유도한 거에요 예를 들면 요렇게 3개의 파장이 아주 송곳처럼 서 있는 그런 형태를 그립니다 실질적으로 스펙트럼의 중간은 색깔이 잘 안 나오지만 연속적인 색깔까지는 아니지만 RGB 세 가지 색깔을 재현할 수 있게 해서 유사한 형태로 색깔을 재현하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요 이것들은 CRI 값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재현이 안되는 색깔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ED 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의 LED 도 이런식으로 특정한 칼라에 대해서 발광체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LED 는 기본적으로 한색 한 파장만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게 맞아요 그런데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위에 캡을 씌워서 그 캡에서 색깔이 여러가지가 나오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렇게 CRI 값 높은 LED 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매를 하실 때 그 전구에 CRI 값 혹은 RA 라는 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표기되어 있다면 안만해도 거기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서 표기해 놨을 겁니다 이런 전구들은 대부분 값이 85 에서 95 정도의 수치를 가져요 85 95 요 수치들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훌륭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LED 전구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는 LED 전구는 80 이하로 나오는 것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80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색깔이 제대로 재현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가장 재현이 힘든 쪽이 빨간색이 재현이 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RI 값이 낮다 그러면 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조명일 가능성이 높구요 조명 밑에서만 보면 그 색깔이 다홍색이거나 색바란색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하시는 조명에 CRI 값이 80이 넘는 그런 조명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래요 최근에는 하이 CRI 하이 RA 값 전구들이 따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85 이상 95 이하 정도의 값을 갖는 조명일 겁니다 대략 90 정도가 되면 아주 훌륭한 조명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 카메라용 조명들이 꽤 잘 나와요 이런 애들은 하이 CRI를 지원하는 LED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형태의 조명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하이 CRI 값을 갖는 조명 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에서 사용하는 그 연속광 조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치를 확인하셔서 90 이상 되는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출력되는 원고나 혹은 칼라를 확인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구요 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도 사람 눈이 훨씬 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촬영을 할 때 보다 풍부한 색깔을 담을 수 있는 조명 조건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하이 CRI 값을 꼭 체크해 보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어 요거는 뭐 나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조명에서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스펙트로 메타라고 불리우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측정 장치를 찍어 보게 되면 조명 상태가 어떤지 요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명은 RF 값이 80 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구요 상당히 비싼 조명들 중에는 CRI 값이 거의 95 97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지표 밝기 조절이 가능한가 그래서 밝기를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색온도 색온도가 정확한가 혹은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CRI 값이 높은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명을 선택하시면 아마 실수 없이 원하시는 결과물 얻는 데 도움이 되시고 이 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곳에서 색깔을 판독하려고 하면 너무 비전문가 적인 행동이 되실 거에요 정확한 색깔을 판독 하실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환경에서 체크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